할 수가 없습니다. 타쇼어, 타 부회의 찬자 시설조리. 부신. 타 비시 쪼다 갠실. 안 된다고 꼭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. 본인이 할 수 없다, 그러지 않습니까? 제가 하기엔 너무 큰일입니다. 저보다 훨씬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전위만. 아니,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? 엄청 중요한 일 같은데?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. 무슨 생각이요? 이 과장님 사모님 소송 취하고 싶죠? 예? 그럼 사무실 가서 잠깐만 기다려요. 난 그럼 다시 대기실로 고고. 지가 하기 싫대잖아. 그리고 김 과장은 아직 그런 일 할 급이 안 돼요. 무슨 헉소리도 지껄이고 있어요. 아니 됩니다. 제가 고집해서 임원들을 설득한 건데. 김 과장님께서 안 나오신다면 이번 협상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. 난감하네. 그리고 이사님, 앞으로는 고운 말 부탁드립니다. … … … … … 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